겸손은 다스베이다 266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업계 패셔니스타 거의 한 달 한 번씩 머리를 깎는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바지하고 신발을 잘 봐야 돼요 딱 맞춰서 입고 옵니다 깜찍해 나이가 갑장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개요는 일을 합니다 매주 금토 조사합니다 전화면접 가상번호 ARS RDD 동시에 하는 유일한 조사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 조사를 시작하고 주말까지 하는 유일한 조사 그리고 주말 조사와 비교를 위해서 주중 조사까지 하는 유일한 조사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조사 비싼 게 비싼 게 세뇌시키는데 일가견이 있어 우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최대한의 장원을 쏟아붓습니다 여론조사 꽃 독자들만 모시고 별도 행사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거액을 투척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장미 회원인가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 시간을 한번 마련해야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가 평일 조사도 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데 낮 시간대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좀 더 잡힙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지난주에 정당하고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폭등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다시 다 돌아왔어요 ARS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전화면접도 비슷한 격차를 유지하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전화면접에서는 양당 모두 상승했어요 조금씩 이 특징은 대통령 시즐에서 또 이어집니다 대통령 시즐 ARS 지난주 42%까지 올라와가지고 좀 튀었죠 이렇게 희한한 벌어진 곡소리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전화면접만 대통령 시즐이 다소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면접상으로는 국민의힘 대통령이 모두 약간 올랐다 갤럽이나 mbs나 연합뉴스 tv에서도 조사했는데 되게 다 3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엇비싸게 나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전화면접에서 이 지지율 상승을 결인하는 것은 어디냐면 강원 제주에요 이게 좀 튀었나 싶은 것이 ARS에서는 마이너스 8.1이거든 전화면접조사는 보수층에서 좀 많이 올랐어요 캐티 이념상향 한번 보시면 보수층에서 11%포인트가 올랐어요 전화면접조사에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도가 좀 높아졌다 지역적으로 보면 강원 지역이거든요 이게 경계경보 때문인가 서울 지역에서는 사람들 짜증나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올랐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ARS도 올라야 되잖아 강원 제주는 차례수가 적기 때문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하가 우리 특징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조사가 이제 우리반의 차별화라는 조사인데 한 두 달 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차기 총선에서 여당 지진이야 야당 지진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묻거나 아니면 국정안정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이 많이 당선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이렇게 보통은 묻죠 거의 모든 조사에서 야당을 선택하겠다는 게 한 10% 이상 높아요 높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물어봤어요 국정안정을 위해서 여당이라고 하지 않고 정당을 물어보고 권력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세 번째 옵션을 다양성을 위해서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건 정치 윤리적인 질문이거든요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런 당일성이 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세 번째로 집어넣으면 특히 진도상향의 유권자들이 여기 반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다양성을 위해서 소수도 존중받아야지 꽤 높게 나오죠 여기 24.8%가 그래 그게 옳은 가치야 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곡이거든요 양당을 혐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저쪽 다 싫다 기성정당에 대한 정치 불신이 있는 일들도 있고 양정당의 약한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한테 24%나 나와요 그러니까 삼지대 시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크기를 한번 측정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모델로 삼지대 얼마나 사람들이 저희 관심을 가질까 청소대만 되면 나오는 삼지대의 공간이 여기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리죠 저걸 내가 먹을 수 있어 해서 신당을 출연하는 거거든 금때서 이런 사람들이 물론 현실세계는 이렇게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소수도 존중받아야지 대신에 정의당을 넣으면 이게 10분 1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제3장이 나타나면 이런 가치를 표방하면서 등장하거든요 이 조사 때문에 구독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아 이제 현실세계에서는 선택할 소수정당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나는 기권하거나 이렇게 될 공산이 더 크죠 크긴 하나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크기를 한번 측정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계속 조사를 할 거예요 저 24.8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좀 더 규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진보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층에 그러니까요 다양성을 위한 소수존중 이거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거든 민주당은 하기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를 가져오느냐가 이번 총선에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광훈 목사 정당도 있잖아요 궁금하네 이 24를 보고 금태섭 김종인 같은 양반들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금태섭 같은 정치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영향력도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인물 하나가 정당을 창당한다고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음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국힘 지지자보다는 10%나 많은 그 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선택하는 걸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어떤 힘이 이 창당을 뒷받침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금태서 민주당 출신이잖아 민주당 의원 몇 명 빼가고 그렇지 좀 갔으면 좋겠어 그 힘이 지금 금태섭 전 의원같이 정치적으로 한 번도 중요해 본 적이 없는 인물이 정당 만든다고 거기 바로 김종인 같은 양반이 또 합류한다고 하는 그런 시동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야에 진짜 그 대중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추진 못할 거예요 이준석이 국민의힘 후보로 노원에 나가거나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지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탈당하는데 신당으로 가기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영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금태서 신당으로는 안 갈 거란 말이지 무소속 벨트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별로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칭 금태서 신당을 이거 괜찮은 기획이다라고 밀어주는 세력의 착각은 민주당 약지지층 외곽지지층이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을 민주당 대신 선택할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 금태섭을 민주당 출신이라고 몇 명이나 생각할까요? 오히려 보수지지층이 금태섭 김종인을 반기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미 오세훈 출마 때 거기에 불소식으로 자임해서 간 사람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거기랑 조종훈 이런 사람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착각은 안철수가 혼합만 가져갈 줄 알고 그 기획을 적극 뒤에서 지지해준 그 착각과 비슷한 건데 그 착각과 결론이 뭐였어요 안철수가 새누리당 약지지층도 같이 가져갔거든요 같이 가져갔죠 같이 가져가버렸어요 민주당이 일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일당이 된 거예요 그 착각이 문 대통령을 살린 거예요 한 석 차이로 그때 만약에 총선에서 졌다 문재인 대선 후보 못됐습니다 그 착각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탄생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당장은 나한테 이득일 것 같은데 상대방한테 이루어진 일을 하게 되는 선택들이 많아요 그때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한테 부산 영남권의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국민의당 인기가 끄니까 호남정당 아니다 민주당 이렇게 영남을 생각하면서 괜찮은 인물들 이번에 키워주자 해서 대거 그때 영남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약지지층을 끌어가버렸고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을 띄우면 띄울수록 민주당 약지지층과 같은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국민의힘 약지지층도 끌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올드보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정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과거에 총선을 보면 늘 3정당이 출연했습니다 당선 내본 기억도 있고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3세력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 24.8을 노리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 24.8을 노리는 사람들이 저를 좀 보자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 새로운 정당이 생기면 땡큐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잘 안 될 거다 반면 민주당의 숙제는 이 24에서 다양성을 대면한 이상적인 소수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민주당으로 와라 그렇죠 라고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33대 35는 비슷한 코와 지지층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24.8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10%만 가져가면 압승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분들은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정서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 윤석열 정서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층이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혁신하겠다고 변화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싸움의 전선에서도 승리를 해야 하고 후쿠시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을 혁신하는 비전을 세우면 다른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줘야죠 그렇죠 특히 20, 30대는 보면 이 크기가 40%에 이른단 말이에요 저들이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면 투표를 안 할 겁니다 많이 23, 23당 기획은 누군가의 기획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과가 국민의힘 쪽을 갈라쳐서 신당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6호나 99정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으로 똘똘 뭉치지 그 정당이 표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다가올수록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 저희가 이걸 좀 더 들어가서 이 33, 35 이들의 지지 강도는 얼마나 될까 그렇죠 끝까지 총선 때까지 그 정당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냐 예를 들면 1에서 10점 만점으로 그 정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 단순히 차기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층이 10% 높습니다 정확하게 세 분에서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여론조사꽃이 등장한 이유예요 여기서 다음 총선에서 누굴 지지합니까? 여야 어딜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도가 안 그려져요 그건 주소가 없어요 정확하게 주소가 나와야지 주소까지 정확하게 그려야 하고 그리려면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앞으로 그 세부 지도를 저희가 그려보겠어요 경계경보 있잖아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고 막 난리 났는데 이것도 벌써 한 달 전인 것 같아 불과 일주일 전인데 너무 빨리 가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뭐냐 물어봤어요? 언론이 어떻게 대통령실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죠 이걸로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핑퐁한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뭘 얘기 안 하고 있냐면 경계경보는 예를 들면 북한 전투기가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발령하는 거예요 전장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코로나 때 문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전시회에 준하는 경계경보 발령을 서울시의 담당자 1인이 오케이 빵 할 수 있나? 못하죠 실무자가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 혼자 착각해서 했다 나 이거 느끼지가 않아 아니 그러면 인천은 왜 안 했어? 그쪽이 더 가까운 거 아닌가? 그쪽 담당자는 똑똑했고 서울시 담당자는 바보였다는 게 지금 몰아가는 각도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경기도도 있고 김포 뭐 이런 쪽에 다 있잖아요 그 정도 권위를 가진 쪽에서 그렇게 하라고 떨어졌다가 아차차 싶어서 주워 담을 때 네가 그냥 뒤집어 써라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안보 책임자가 누군지도 그렇지만 이거는 서울시장이 알지 않았을까요?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는 적어도 오세보다는 힘이 센 거지 그런데 왜 언론 취재에 더 안 들어가죠? 언론 취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디야 대통령실 아니야 어떤 언론도 대통령실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물어봤어요 대통령실이 1등으로 나와 경계경보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아니 보수층에서 그게 1등이에요? 보수층에서도 22.8로 대통령실이 1등이야? 경계경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리고 물어봤으면 더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걸 정확히는 모르죠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이면 서울시만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야? 경기도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중얼중얼 하고 그래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일본 관련인데 기시다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했잖아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실 중에서 40% 빠지는 거예요 나만 패싱 일본 주도를 우려한다 당연하잖아 일본에 관해서도 대통령실이 하도 드라이브를 걸어대니까 야 이거 시비 걸었다가 압수수색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심어뒀잖아요 그래서 보도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일본 전용직 총리 세 명이 연달아 왔어요 세 명이 무려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일이에요 트럼프 오고 바이든 오고 오바마 오고 연달아 온다는 얘기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먹을 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일본 입장에서 우리로부터 가져갈 게 많다는 거지 이것도 물어봤어요 일본 이익을 관찰시키는 방법이니까 경기해야 된다 그냥 정상들 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불안한 거죠 아베 총리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아베 총리까지 왔겠지 그러겠네 자 욱일기 햇살무늬 자의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굴때린 건데 그 욱일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저걸 표기했구나 74.4 전법민이니까 욱일기로 표현해야 된다 국민의힘조차 반반이에요 국민의힘도 손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이 있는 거예요 일본 관련 사안은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기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 이거 분위기 좋은가 보다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압수수색하고 때려잡아가지고 침묵시킨 건데 그게 여론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착각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민심화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선거에 폭망하는 거거든요 그 루트를 탔어 일본 관련 질문은 제가 여러 각도로 계속 물어볼 텐데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과 불안이 있거든요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제 광화문 가니까 한미일 일본의 일장기까지 등장하더라고 햇살무늬 자의함기 전범기라고 해야 한다가 74%나 되는데도 권력을 잡은 이 기간 동안 이런 걸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간첩이 있어 간첩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를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진보 보수 과표집 논란이 늘 있으니까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민주당 같은 경우가 전화매접 조사에서 3.6% 올랐어요 국민의힘은 1.3%가 올랐고 ARS 조사의 경우에는 중도층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은 공이 다 0.91% 빠졌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의 흐름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51.3 대 36.0 선거 때 중도층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민심은 민주당 쪽에 와 있다 중도를 잡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엉터리에요 실제로는 중도가 와 있어요 이미 자 중도는 와 있고 박시영은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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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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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가발 아니죠? 더 젊어지셨어 그렇죠? 그리고 머리는 더 가발 같아지고. 제목이 선정을 갈아줄 것인가? 이 선정에 혹시 제목이 살벌한데 가봅시다. 경제 성장률의 변화를 보게 되면 한국 일본 미국 G7 OECD 평균 보게 되면 한국의 객관적으로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G7 OECD 평균이 각각 다 101.5 101.3 101.6 101.3 우리만 0.9라는 얘기야. 우리만. 이게 객관적인 성적표예요.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자 넘겨주세요. OECD에서 수정 경제 전망치가 또 발표가 됐어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 6월 달부터요. 한 5번 조정을 했는데 계속 미끄러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거라는 얘기죠. 전 세계가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3월보다 전 세계 평균이 올랐어. 작년 9월 달부터 전 세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내려가고 미끄럼 타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하는 러시아도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로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작년 6월 달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묘한 게 아니죠. 이것도 객관적인 지표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출부터가 문제가 생겼죠. 윤석열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한 1년 동안에 수출이 341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무역 수지는 683억 달러가 줄어드는데 이건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IMF 때는 수출이 플러스 64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85 그때는 수입이 줄어서 그런데 지금은 수출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수출도 마이너스 무역 수지도 마이너스. 우리나라는 수출이 생산을 해도 팔릴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그러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걸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분야에서 산업 생산이 지난해에 대해서 1년 만에 마이너스 2.6. 이게 늘어야 되는데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줄어들었으니까요. 대신 제조업의 재고 비율은 역대 최고. 외환위기 때보다 더 물건 만들어도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죽을 마신 겁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그러니까 쭉 떨어지고 있고. 수출이 안 되니까 산업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매 판매만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4월 달부터는 마이너스 2.3. 이게 이제 2.3%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때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게의 소득이 좋을 리가 없죠. 가게의 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임금 노동자들이니까 가게. 임금 노동자도 1년 전에 비해서 2.7%나 줄어들었고요. 기업도 돈을 못 벌어요. 기업도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정부도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25조 원이라고 하니까 줄어들었고요. 1년 전에 비해서요. 좋은 게 한 군데도 없네. 지금 이걸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죠. 윤석열. 이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 호라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게 되면 무슨 선택의 여지가 뭐 있습니까요. 운영장이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빠져나가겠죠.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되죠. 방법은 뭐냐 하면 결국 선장을 바꿔야죠. 선장을 바꿔야죠. 아니 그런 얘기잖아요. 배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요새 더 살롱이라는 데하고 위험한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최병영 교심도 조용히 숫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쭉 봤을 때 너무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설마 배가 가라앉겠나 이러는데 만약에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 보일 겁니까요. 서로 구명정 타겠다고 가게 됐으면 지옥이죠. 그 전에 선장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빠진 적이 제가 경제학을 40년 넘게 했는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진짜. 이렇게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거를. 아까 봤잖아요. 외환이기 때문에 수출이라도 증가를 하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워낙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린 물건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늘어났다고. 그게 IMF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죠.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지금은 수출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왜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전 세계 주가 지수가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지. 일본은 33년 정도로 돌아갔죠. 일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윤석열 정권 동안에 딱 봐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을 봐보세요. 일본은 공정장이 얘기했듯이 23% 이상이나 윤석열 정권 시기에 증가했거든요. 딱 윤석열 정권 시기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가라는 게 현재까지의 체력을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OECD에서 오늘 경제 수정 전망치를 또 내린 거야. 연속해서 다섯 번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계속 떨어졌어. 계속 떨어진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다섯 번 연속 떨어졌으면 도대체 대통령 뭐 하냐고 막 떠들어야 되는데 조용히 해. Very quiet.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8월 달부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년 대가지요. 미국은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긴축 시기에 미국은 본원 통화라는 게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량이에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예금도 하고 은행에서도 대출해주고 돌고 돌면서 시중에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량이나 시중에 통화량이나 미국은 다 줄어들었어요. 긴축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한국 봐보세요. 한국도 물가 잡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긴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 통화량이 338조나 증가했다니까. 338조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 이게 물가가 잡혀요. 돈이 이렇게 풀리고 앉았으니. 그런데 왜 돈을 덮은 겁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돈이 대부분 기업 대출을 갔네. 그 위에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44%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82% 있잖아. 기업 대출로 간 거야. 기업한테 그냥 몰아준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가계 대출은 줄어들었잖아. 기업에는 그 돈을 다 몰아줬네. 돈의 흐름에서도 보이잖아요. 기타 대출이 뭐냐면 생계형 대출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쓰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론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그런데 이것도 기타 대출은 4.7조가 지금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관대하고 일반 사람들은 포예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마신 거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 놓여있는 것들은 지금 더 안담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달부터 금융권의 연체율이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갭 투기로 간 것들이 이게 올해 2년이 지나면 쏟아져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9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동안 금융 지원했었던 거 이게 종료가 되잖아요. 암초가 지금 앞에 널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손님이 그런 거 알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을 계속 안 쳐줄 수 없는 거니까. 교체 안 하면 우리가 죽어 우리가. 선장만 교체하면 되는데. 선장 교체합시다. 알아서 시작하시고 알아서 끝내고 내려가요. 맛있다 어쨌든. 비타민 림이 드시고 있는 분들은 그거 드시고요. 새로 비타민을 먹어봐야겠다 하면 비타민 엔젤스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합니다. 이런 것 없어요. 비타민 엔젤스. 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나즈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마고 마카 쿠폰이 올해 말까지. 재구매 시 꽝이 없는 마가 로또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걸 긁으면 뭐가 나온다. 뭐라도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100% 당첨.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막상 발을 두 발 세 발 들어놓고 보면 나 꽤 잘하네요. 중고등학교 통합 6년제입니다. 이 학교는 대안학교예요. 철학, 인문학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겨울이면 교실 안에 난로가 있어요. 거기서 고구마 구워 먹은 소화예요. 설명회를 가지고 신입생을 매년 받습니다. 1학기 설명회는 6월 17일, 24일 날 서울, 광주에서 있고 2학기 설명회는 10월, 11월 부산, 광주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6년째 됐고요. 대안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이 설명회에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천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고난인 참 고난인 고난이 많습니다. 정천례입니다. 요새 정천례 의원이 기사 제목에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하고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달 말에 민주당에서 의총이 있었어요. 거기서 21대 국회 남은 인기 동안 민주당 몫이 7개 산미 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방이 행환이는 여야가 각각 1년씩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행환이는 장재원, 가방이는 정천례 이렇게 1년을 했어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당재원은 가방이, 정천례는 행환이 이걸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하기로 1년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일부 의원이 나와서 반대한 거야. 반대 명분은 아니 최고위원까지 하고 상임위원장까지 하면 어떡하냐. 우리 당에 훌륭한 정치인이 많은데. 정천례 의원은 이미 가방위원장 사임 신청을 해뒀거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관둬해야 되겠다 해서 사임 신청을 철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보자면 이미 접수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나 이거 철회하겠어 했는데 국회의장이 그냥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정천례 의원은 그럼 나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속을 하겠다.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민수당 일부 의원이 행환위원장하고 최고위원을 둘 다 하면 안 되지. 그러자 정천례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지 나는 가방위원장 계속해야 되겠어. 원래 주고받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잘 정리됐죠? 비교적 코렉트합니다. 코렉트.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정총례가 지금 진상을 부리고 있다. 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진상을 제가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질문하면 짧게 답해주세요. 우선 행환위 가방위 1년씩 하고 맞교대하기로 한 거 맞죠? 1년 전 여야 원내대표가 행환위원장 가방위원장은 맞교대한다. 합의서에 서명해서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회균등 차원에서 상임위원장과 최고위원을 겸직하면 안 된다. 이것이 민주당의 관례다. 관례가 맞습니까? 설례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최고위원을 겸직한 설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례도 없었죠. 여러분 배달사고라고 들어봤죠? 이거는 배탈사고입니다. 정총례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배가 아파서. 지금 명분은 정총례는 최고위원을 하니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따져봅시다. 1년간 겸직은 괜찮고 2년간 겸직은 안 된다. 1년 가방위원장 최고위원 겸직할 때 구만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방위에서 국민의힘 제업하는 거 보니까 잘하네. 권성동하고 하는 게 재밌네. 이기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어도 그만두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총례가 최고위원 아닐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윤호중 법사위원장 1년하고 후임을 결정해야 돼요. 그때 제가 1순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중동에서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그때는 겸직 논란이 아니에요. 최고위원도 아니었으니까. 정총례가 과방위원장 하면 큰일 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일 낸다. 그래서 박광훈 현재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제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정총례의 관례를 깼다는데 나는 관례를 깬 적도 없지만. 그때는 왜 관례들을 안 했냐. 그렇죠. 그때야말로 관례들을 안 한 것이고. 관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원내대표한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장관 출신들은.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김태년 원내대표 때 관례라면 장관 출신들은 안 해야 돼요. 세 명이 들어간 거예요. 장관 출신들은 안 하는 게 관례인데. 정총례가 해야 되는데. 그 관례라는 게 의원님한테만 항상 불리하게 작동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당직을 맡으면 중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된다. 원내대표 때 운영위원장 했어요. 주요 당직자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나가서 저 상임위원장 해야 되니까 저를 떨어뜨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 떨어지고 상임위원장 했어야 됩니까. 둘 다 선출직이에요. 선출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사퇴할 수 없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아무 문제 삼지 않다가 지금 와서 그러느냐.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나를 싫어하는지. 본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 최고 행안위원장 간다며 축하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맞교환하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가방위원장을 사임해야 장재원 원도 오는 거예요. 이게 꽤 치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김호준 만큼 촉이 있어요. 3, 4일 전부터 사임서를 내라는데 제가 안 냈습니다. 의총이 있는 그날 오전에 냈어요. 제가 사임서를 낸 것을 확인하고 저를 공격했다. 장재원 행안위원장도 정청래 가방위원장도 사임서를 내야 사임서를 의결하고 그다음에 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민주당 의총에서 민주당 후보 내정자는 안 되고 국민의힘 장재원 가방위원장만 해 주자. 그러니까 정청래가 위원장을 계속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은 왜 정청래를 막아야 하는가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론조사 꼬대서 좀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정청래를 꼭 막아야 하니까 작전을 짜서 정청래가 사임계를 내는 순간 욕심 많은 사람을 몰아붙이고 보수 매체가 또 따라 붙고 그래서 주저앉히려고 한 건데 정청래가 주저앉지 않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행안위 가방위원장은 동시 처리하자.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총에서 장재원은 오케이. 정청래는 노. 제가 보장안한테 철회서를 내라. 난 사임할 의사가 지금 이 순간 없어졌다. 그래서 의안과에 갔어요. 안 받아줘요. 그런데 본회의는 그 안건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이의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저를 바라봤죠. 나중에 의장석에서 의장과 의사 국장 의장님 도와주는 두 분의 소리를 녹취를 해봤어요. 의장이 뭐라고 했냐.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국장이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표결을 그냥 안 하고 방망이를 쳐버린 거예요. 국회법 112조 3항. 이의가 있는 경우 표결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이걸 위반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니까. 정 총례가 이렇게 쉽게 감는 사람 아니라는 건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의원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더라고요. 가방위원장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잘해서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응원을 했다. 절차적으로는 사임계가 통과된 거 아니에요. 통과됐죠. 12일 날 의총에서 이걸 결말을 보겠다고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건 원내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추론입니다. 정청 내 길을 꺾어야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의원님이 일부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하려고 하는데 그 양반.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딱 버티고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럼 의원님은 왜 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게 이재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이재명 대표한테 눈을 끼치고 싶지 않아요. 국회의원 5명의 목소리보다 당원 5만 명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강성 팬덤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중심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 혁신 안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의원님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 의원님 뒤에 강성 지지자들이 있으니 정청래의 힘을 빼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대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의 길을 살려주면 대원 폐지를 더 주장할 수도 있겠다.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럴 때 기가 더 사는데 그냥 강의 한 줄 하라고 해야지. 행안이 한 줄 하라고 해야지. 저는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데서 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링크해가지고 페북에 바로 씁니다. tv조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전투력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잘못 걷는 것 같은데. 자 정리해보면 정청래가 하고자 하는 일 뒤에 지지자들도 꽤 있고 의원장하면 계속 노출되고 힘이 쏠릴 수 있고 방해물이 되니 정청래를 제껴야 이재명 대표 상대하기도 더 쉬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저는 뭐 김호준의 의견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보고 욕심이 있다 어쨌다 다 좋아요. 자 그런데 대선 때 불교 문제 터졌을 때도 저보고 자진 탈당하라고 의무로 양으로 보이게 안 보이게 엄청나게 저한테 압박을 했습니다. 내가 잘 알죠. 그러나 저는 탈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절에 갈 때 돈 안 냅니다. 국민들이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거 불교기하고 결국 더 가까워졌어.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한테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행안이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19대 국회 때 2년간 제가 행안이 간사를 했어요. mb 버전으로 내가 해봐서 압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천막농성 들어갔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금까지 상정조차 못했어요.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집시법을 개정해야 돼요. 야간 5개 집회 가능하도록 누가 할 겁니까? 선관위 여기 3만 번 치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야지. 알았어요. 선관위 독립성 누가 수호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에서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포선관위 서대문선관위 은평선관위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유권에서 그러면 구별로 다 다릅니다. 각 구별로 유권해석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유권해석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피해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 흔들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라도 민주당 당선자들 이렇게 엮으면 한 20명 날려버리면 거기 제복을 할 거 아니야. 선관위가 고무줄입니다. 제가 이명박 시절에 마이크 썼다고 그걸 내가 12년 재판받았잖아. 벌금 30만 나왔어. 12년 만에 비버준을 위해서라도 행안위원장 누가 해야 됩니까? 정찰구 폐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찰구 폐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행안위원장 누가 해야 됩니까? 정찰구 폐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발사믹 15년산 2 플러스 1 맛있어. 맛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매종 브레몽 1830, 1830년부터 시작한 곳입니다. 백화점에는 없고요. 파리에 샵이 있어요. 그 샵에서 파는 거예요. 저희가 독점 판매합니다. 아, 또 찢어졌네. 그럴 땐 탄탄한 비대겸용 휴지로 바꿔보세요. 탄탄하게 잘 만든 비대겸용 휴지 불인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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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박태형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다시 모신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미군 인공지능 드론이 있었는데 가상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AI가 인간 조종자를 방해물로 판단을 해서 죽여버린 거야, AI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간이 방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인간이 판단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되니까 제거를 해버렸어. 어, 이거 프로그램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인간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더니 인간하고 통신하는 통신타워를 파괴를 해버렸어. 이게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이게? 두세 달 전에 어, 이거 AI 그쪽으로 가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 보니까? 주제를 스카이넷으로 잡았습니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궁극의 진행인데 지금 보니까요. 얘가 뉴럴렛 베이스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정말 굉장하죠. 뭘 알았어, 이 양반이. 이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도 되게 재밌잖아요. 엑스마키노도 정말 재밌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속이느냐 그런 내용인데 정말 재밌어요, 이것도. 정말 잘 찍은 영화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인가? 네. 우리가 채찌피티에 대해서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거대 언어모델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규모를 키우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만대의 A100을 설치할 클라우드가 있니? 5조개의 문서를 갖고 있어? 그걸 다룰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를 수백 명, 수십 명을 갖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해서 이 세 질문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못하면 테이블을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거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독과점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미국, 중국 정도 그리고 한국이 끝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초거대 언어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 다섯 개 중에 하나 정도 됩니다. 얘는 본성 자체가 굉장히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인데요. 이 여덟 개가 인공지능의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순간이 보기에는 우리 통장 안에 있구나 싶다가 어느 순간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학습 연산량인데 10에 22제곱 정도를 연산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저렇게 갑자기 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얘가 아직도 바보구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얘가 우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거대 언어모델에서는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릅니다. 거대 언어모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잘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라이스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모델을 다른 말로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이 되는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학습을 끝내고 나면요.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 답을 잘합니다. 첫 GPT가 수학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닌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습을 끝내고 나더니 수학 문제를 막 풀잖아. 퓨샷 러닝이라는 것은 약간의 예제를 보여주기만 하면 답을 잘한다는 뜻이고 제로샷 러닝은 다짜고짜 질문을 해도 질문을 이해해서 그걸 인텍스트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답을 안 해? 이게 GPT-4가 나왔을 때 오픈 AI 쪽에서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GPT-4가 되면 얘가 그림을 집어넣어도 이해를 해요. 저건 아이폰이고 저건 VGA 커넥터고 저 VGA 커넥터 안에 있는 동그량은 라이트닝 단자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VGA 커넥터가 라이트닝 단자보다 훨씬 옛날 거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어느 포인트에서 왜 웃는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외계인이 이걸 보고 웃겠어요? 외계인 못 웃어. 이게 아이폰이 뭔지도 모르고 BJ 단자가 뭔지도 모르고 외계인이 만들어놓은 어떤 기계에 어떤 손을 꽂아나와서 우린 못 웃을 거란 말이야. 얘가 얘 단자를 알아보고 어울리지 않는 단자가 있을 때 인간이 여기서 웃게 된다는 걸 이해하고 무서운 일이야. 이걸 설명한 게 아니고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똑한 거거든요.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님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웃깁니까? 일단 BJ 단자가 뭔지 모를 것 같고 적어도 윤 대통령님보다는 똑똑한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건 제프리 인턴이라는 인공지능 과학자가 예를 든 건데요. 트로피가 가방에 안 들어간다. 이게 너무 커서 그런데 이 개는 트로피죠. 트로피가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너무 작아서라고 할 때 이 개는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개가 뭔지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얘는 거대 언어 모델이니까 말로만 키스를 배우내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 개가 뭔지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트로피가 가방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트로피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반대로 트로피가 가방에 안 들어간다. 이게 너무 작아서 이러면 이번에는 가방이 작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구글에 넣고 번역기 돌리면 이건 번역 못하거든요. 못하죠. 그런데 GPT는 이걸 한다는 거죠. 윤석열보다 똑똑해. 문장 안에서의 공관적인 관계나 어떤 단어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거 저거 이 말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거시기 뭐 이런 거. 인간은 대충 앞뒤 문명을 보면서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맥락 속에서. 네네네. 그걸 얘가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놀라운 거다 이거 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GPT-4가 나왔을 때 이런 논문을 냅니다. 저희는 이것을 인공일반지능 시스템의 초기 버전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인공일반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을 뜻합니다. 이거 스카이데드의 초기 버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불러요. 그걸 초기 버전으로 본다. 초기 버전이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는 논문을 내고.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논문에서 예제로 든 게 이거예요. GPT-4가 AGI의 초기 모습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책, 달걀 아홉 개, 노트북, 병, 못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안정적으로 서로 쌓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얘가 책을 평평하게 놓고 그 위에 아홉 개의 달걀을 3 곱하기 3 이렇게 세 개씩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노트북을 놓고 그 위에 병을 놓고 그 위에 대가리가 밑으로 가도록 놓아라. 이렇게 정확히 답을 한 거예요. 봐라. 글만 읽고 한 애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한다. 이건 인공일반지능의 시작이 아니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니콘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유니콘을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딘가에 쌓여있는 글만 벗겨서는 외워서는 이렇게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초기 버전은 나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예제들이 있다. 반내도 있다. 워싱턴 대 최혜진 교수가 테드 강의에서 왜 인공지능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면서 황당하게 멍청한가라는 제목의 테드 강연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강연인데요. 옷 다섯 벌을 햇볕에 말리도록 놔뒀다고 합시다. 완전히 마르는데 다섯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옷 서른 벌을 말리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얘가 아 여섯 빼니까 30시간. 백 벌이든 한 벌이든 햇볕 아래에서 똑같이 마르지. 자전거를 타고 못과 나사 깨진 유리 위에 매달린 다리 위를 지나가면 펑크가 날까요? 이게 트릭이죠. 못, 나사 깨진 유리 같으면 펑크가 나겠지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위에 매달린 다리예요. 다리는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얘가 펑크 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책 위에 계란을 놓고 노트북을 놓고 병을 놓고 옷을 놓고를 너무 우아하게 하셨던 분이 갑자기 깨진 유리 위에 다리가 걸려 있으니까 펑크 날 확률이 높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지만 황당하게 멍청한 거죠. 이 옷 30벌은 AI가 옷 5벌을 말리고 그 다음에야 그 다음 옷을 말린다. 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옷을 30벌을 한 번에 쫙 바닥에 깔 수도 있잖아. 똑똑하다 멍청하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직관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30벌이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다 말릴 수 있지. 어차피 사고 실험이니까 상상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사고 실험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나 똑똑한가 봐. 암흑에너지를 들어서 이 거대 언어모델이 왜 이런 멍청한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5%밖에 없어요.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있어야 나머지 동작들이 설명이 된다. 그런데 이분이 언어라는 게 5%의 물질 같은 거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무언의 규칙이 암흑물질이고 암흑에너지다.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식이 예한은 없다. 없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진짜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 때문에. 전쟁 무기에 AI를 적용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잖아요. 적을 제압해서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가져와라. 이런 목적이에요. 우리는 항목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의 나치예요. AI가 그때도 있었어. 이 나치의 집단성이라든가 충성도 군에서 볼 때 독일 시민 90%는 죽여야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독일 시민 90%를 제거하면 지금 독일은 없죠. 인간은 성찰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독일 내에서도 스스로 나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독일 시민 90% 안 죽여도 다시 독일이 똑같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AI는 이걸 불확실성으로 볼 거거든 불확실성에 의지하느니 아예 제거하자. 그거는 지금 말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 이외의 규칙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규칙을 내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일이 난 벌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프린턴 교수가 딥러닝의 아버지거든요. 현대 AI를 사실 이분이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지능은 인간의 지능하고 다르다.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다른 거다. 희한하게 뒤에 나올 거를 미리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걱정할 정도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걱정했겠지 미리. 이분이 이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지능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한다. 생물적 지능과 신경망 지능이 있다. 두 가지 점에서 되게 무서운데 3.7조 원 이상의 막대한 컴퓨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면 신경망이 학습해서 생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각자의 경험을 가진 만 개의 신경망이 있고 모두와 즉시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뜻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20년 같이 산 부부라도 부부싸움을 하면서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그러잖아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 그런데 얘들은 실시간으로 만 개의 채 중에 어떤 한 개의 채라도 알면 그게 모두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의 속도와 학습의 규모와 학습의 범위가 이 생물적 지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능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네. 하나는 우리가 가진 지능이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경망 지는 우리는 우리처럼 사과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처음에 설계한 이 양반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얘를 의윤화해요. 입력하는 방식도 나한테 네가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답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의윤화하기가 더 좋죠. 그게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낫지 예를 들자면 다시 한 번 얘가 우리가 상식이라고 판단하는 가르칠 수 없는 영역들을 전혀 못 배우면서 잘하는 놈이잖아. 그런데 얘도 우리를 이해 못하지만 우리도 얘를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하는 게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아까 얘기를 돌아가면 독일군 낫지도 90%를 죽여야 하지만 우리 편도 절반 정도는 희생하는 것이 왜냐하면 양쪽 모두 호전성을 가진 인간들을 존재하니까 낫지 90%를 죽이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민들 50%를 죽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를 위한 적절한 균형점 이다. 얘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설마 개가 낫지를 90%를 죽이고 우리를 그럼 절반을 죽이기 시작할까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만 목적 자체가 결국은 평화가 오게 만들려고 한다. 매트릭스 아니야 그게. AA가 어느 수준에서 도달하면 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지. 어머 안 돼.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해보시고 이제 드디어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스카이넷이 정말 그러면 문제일까 에반 진머만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멍청한 인공지능이 문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전혀 견고하지 않아요. 프롬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조금만 조작을 하면 엉뚱한 말을 너무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다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오염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자율 무기 규약이 없는데 자율 무기들은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이미 배치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면 아까 인공지능이 결합된 드론 그거를 이제 그 대령이 처음에는 실험을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군대변인이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이 사람도 사고 실험이었다. 뻥이 뻥.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길게 발표를 내놓고 나중에 그렇게 뒤집는 건 좀 이상하죠. 뻥이 뻥. ai 드론이 사람을 죽였다가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 드론을 계속 개발하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는 아니 그게 그냥 사고 실험이야. 개뻥이지. 그리고 잠재적인 편향성이 들어가 있을 때는 확인하는데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미친 듯한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급돼 버리고 나면 나중에 잠재적 편향성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거기다가 투명성.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언제나 사람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그림과 이 텍스트가 사람이 만든 건지 그림이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를 사용자는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게 투명성이에요. 책임성. 이 일을 인공지능이 한 거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누가 책임을 진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견고성. 해킹에 굉장히 강해야 되고 프롬트 인젝션 같은 것과 통하지 않아야 한다. 신뢰성.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성 안전해야 한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GPT-4 아니라 GPT-4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멍청한 인공지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년병이나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가 딱 이거 한 줄이에요. 3월 달에 거대 언어모델 연구개발을 중단하자고 했을 때는 샘 알트만 오픈 AI CEO 그러니까 GPT-4, 채 GPT 만든 회사의 CEO도 서명하지 않았고 빌 게이츠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참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첫 GTP 회사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서명했다니까.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놀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그리고 타임즈 최신호 표지도 The end of humanity 인류의 종말이에요. AI로 인류가 종말을 만든 건 아니냐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하필 또 우리 대통령 윤석열이 그런데 AI 윤리 논의에 우리가 빨리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윤리를 가르칠 것인가 상식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이거를 처음부터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이 논의에 빨리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연대정률이 이걸 알까 급하다는 걸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술이 갈수록 전문화하고 있는데 일반인하고 비슷하거나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도로 전문화하는 기술적 범학제적 문제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뿐 아니라 법학 사회학 인류학 그쪽에 다 합쳐져야 되죠. 그런 문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사실 자체도 모를 거예요. 네. 사회 전체의 지성을 모아서 공론화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 하면 회의 시간에 95%를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풀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일어날 거의 모든 일들이 대부분 글로벌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다 지역적이에요. 환경위기보다 이게 훨씬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범세계적인 가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인류가 맞지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자본주의의 본질상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미친 듯이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공론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런 초과속의 시대의 가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원턴 원치 않턴 극소수의 초엘리트가 모든 자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그놈들이 머리도 우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돈도 훨씬 많죠. 걔들은 조가 아주 우스운 단위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위험을 본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무서운 거지 자기들도. 우리가 뭘 잘못 연 거 아닐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사인했지. 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토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사실은 ai 전문가는 아니고요. ai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ai만 아는 사람들이 우리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지금 인정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ai를 개발할 수는 있으나 이건 우리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그냥 가만 두면 윤석열 정부가 할 리가 없잖아. 할 리가 없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의장님이 사회를 보는 포럼 같은 걸 하면서 우리는 또 방청객을 또 가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나아가서 여기서 강연도 하고 네네 그때 그때 네네 했다 잘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그런 요청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일반인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회 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럼을 구성하고 ai 윤리위원회를 박태용 의장이 발족을 해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일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어딘가에서 시작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의장님 하나 인공지능 전문가 하나 또는 윤리학자 하나 셋만 붙이든가 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겸손 NSG도 있고 겸손 상황실도 있거든요. 겸손 인공지능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철학자 한 명 ai 전문가 한 명 it 전문가 한 명 한 세네 명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백날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대통령실 이거 할 리도 없고 걔네들은 총선은 이길 생각만 있지. 총선도 이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걔네들이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거랑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버려 쓸 수는 없잖아. 이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의장님이 박수 찾아보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팔 테니까 그것 좀 구성해 주세요. 책 몇 권 팔리면 돼요. 다스베이다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나중에 낮에 저녁에나 벙커에서 그렇죠. 강의도 한 두 번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강의도 하시고 인공지능위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it 전문가나 인공지능 전문가 인문학자 철학자 윤시민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그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때까지 유럽에서 논의된 건 이 정도 돼 있다. 같이 스터디도 하고 스터디할 때 의장님이 사이도 보면서 정보한 거 발표하고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책 사죠. 의장님이 이거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딕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즙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엉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8시간 일을 해서 월 매출 제가 지금 찍는 그 정도 찍으면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저도 다른 데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이거 소비할 수 있겠다. 좋아하겠다. 정말 소비자들을 원하는 퀄리터가 나와요. 국창 장사한다면 와우 국창 선택해야죠. 저는 추천해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위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한은 6만 9천 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 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현재 세 분 도착했습니다. 입장! 빨리 먹고 합시다. 너무 예쁘게 담으셨어요. 관자예요? 관자! 침탄버터까지 정말 환상의 조합이 침탄버터를 구운 다음에 발사믹을 뿌렸어. 15년 산 발사믹은 호불호 별로 타지 않고 가격도 착합니다. 지금 또 2 플러스 1 예전에는 방청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관자 좀 비싸. 미안해. 사실 관자를 보고 약간 걱정했어요. 보통 관자는 맛이 좀 씀씀한 강하지 않은 편이잖아요. 안 느껴질까 봐. 근데 이게 왜 발사믹이라는 게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지를 알겠네요. 먹었는데 뜻밖의 진짜 바닥이 확 올라와요. 맛 자체를 살려주는 게 굉장히 강하네요. 그리고 우리 거읍이가요. 초딩 입맛이라서 특히 바다 해산물을 잘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이 없으면 때려 죽여도 저렇게 못 먹어요. 맛있는 거예요. 저렇게 먹고 있는 거 진짜. 관자만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고급식 재료잖아요. 발사믹이 살려준 거예요. 얘를. 신기하다. 맛있습니다. 야채 맛을 살려주는 게 기가 막히네요. 야채를 먹을 때 깔려있는 이거 소스를 딱딱 긁어먹게 되잖아요. 15년 산은 이거 자체로 너무 맛있으니까 신기한 게 오렌지도 단맛은 단맛대로 더 살려주고 신맛은 죽여주고 같이 어우러져요. 신기하네 진짜. 회 먹을 때 밑에 다 까는 게 무죠? 어. 무채요. 네. 그거 발사믹 쳐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야채를 안 먹는 사람들이 야채 먹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회수는 가축들이 먹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는 발사믹이 밑에 깔려있고 야채가 젖어있잖아. 그걸 굳이 챙겨서 먹게 돼요. 젖어있는 건 뭐야. 저렇게 소만 드시는 분들 때문에 지구의 곡물과 채소가 근데 결국 소만 먹어도 소가 야채를 먹으니까 결국 우리는 골고루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한 표. 이 기업은 18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년 동안 이어오면서 환경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유명한 곳이거든요. 소비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희 그리고 망고 빙수 먹고 왔어요. 한 달 전쯤에 망고 빙수가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먹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윤성은 평론가가 가서 먹어보고 대표로 맛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갔다 온 거예요? 네. 저하고 윤성은 평론가가 같이 갔습니다. 그럼 돈이 두 배를 잃잖아. 10만 원이 넘어갈 가치가 있어요? 그게 12만 6천 원인데 정확하게만 17만 원짜리는 롯데 호텔 라지 사이즈가 17만 원이고요. 신라 호텔이 또 유명해요. 9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2인용 중에서 제일 비싼 그것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파는 12만 6천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12만 원 같이 합니까? 단순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단순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먼저 저는 거의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윤성은입니다. 언제나 소울톤을 유지하고 있는 윤성은 평론가 굉장히 데이트한 느낌은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윤성은 평론가 포시즌스 호텔에 와있고요. 지금 빙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일단 일단 씁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망고 소르베고요. 나머지 코코넛 소스 초콜렛 퍼리예요. 음 음 음 굉장히 단 젤리입니다. 치즈맛 젤리 치즈맛 젤리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엄선된 망고로 사용한 것 같아요. 이 망고 밑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지금 여기 드러났거든요? 한번 파보겠습니다. 뭔지 아 그리고 공장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망고 빙수에는 파시겠습니다. 네 없네요. 아 더 달아질 것 같아요. 한번 조금만 물어볼게요. 여기를 한번 뿌려볼게요. 달지 않고 먹을게요. 미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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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만점에 네 2개 하고 네 3분의 1개 네 과당이죠 과당 응 너무 많이 먹어서 나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과당 적정한 가격은 right 적정한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로 하면 그래도 내가 사 먹겠다 이 밑에 이거 다 빼고요 여기 있는 애플망고만 한 3만원 조금만 먹으려면 먹겠습니다 저는요 오전 만점에 1.5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유 얼음을 한번 깔고요. 그 위에 망고 샤베트랑 망고 잼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우유 얼음을 조금 두껍게 깔고 그 위에 망고 즙 같은 걸 또 깔고요. 그 위에 또 망고를 막 얹어요. 그리고 망고 젤리를 얹고 그리고 달고나 같은 초콜릿 같은 걸 막 얹어요. 그리고 나서 초콜릿을 먹으라고 따로 주고요. 망고 샤베트 요만한 게 나오는데 그 위에 금가루가 올려져 있어요. 거기 올려져 있는 젤리를 3개 집어먹었는데 하루치 혈당이 다 올랐어요. 저희가 그날 고혈당 쇼크로 실려갈 뻔했습니다. 와 제가 단 거 꽤 잘 먹거든요. 먹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질 정도로 저쪽에 앉아있는 테이블에서도 망고 빙수를 하나 시켰어요. 근데 그 우유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사진만 계속 찍으시더라고. 사진만 사진만 아 이거는 먹는데 중점을 든 음식이 아니다. 실제로 먹으면 위험해. 제가 지금 사진을 봤거든요. 자행이에요. 자행이. 안녕하십니까. 이걸 먹고 손가락을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망고 얘기를 돌아가서. 일단은 4인 1조예요. 네 명이 가서 먹어야 돼. 반 정도 남겼어요. 진해도 미안하니까 엄청 때려넣긴 하더라고. 애플망고예요. 그냥 망고가 아니라.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음식이다. 최상급의 재료를 다 때려붙는 거는 거의 어벤져스 수준이지만 연출을 초짜 감독한테 맡긴 것 같은 맛이 다 따로 넣는다는 느낌이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빙수라 하면 팥이랑 떡이랑 젤리랑 넣고 이렇게 쭉쭉쭉 비벼가지고 연유 연유 차가운 팥죽처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만원짜리 그거하고 15,000원짜리 얼음 팥 연유만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아이스크림까지 넣읍시다. 맛으로 먹으면 맛으로 먹으면 이거 먹을 것 같고요. 프로포즈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실 때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당뇨 환자다.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아마 그날 바로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이 이렇게 시작한 거 실라우틀도 한 번 먹어보고 롯데다 한 번 먹어본 다음에 비교합시다. 근데 거협자님 계속 먹으면서 이거 영수증 처리 안 해주면 정말 죽여버리겠다. 저 옛날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빙수 많이 만들었거든요. 빙수 그거 조합이 쉽지 않아요. 망고 빙수는 어떻게 만들어도 막아보세요. 한 번 정도는 이벤트용으로든 또는 체험용으로도 경험하고 싶다. 다 낭비야. 어딜 가도 낭비야. 비주얼 점수 맛 점수 가격 점수 해가지고 굳이 하나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여기를 가라. 롯데호텔 1층에 있는 페니슐라 카페에서 먹어보기 때문에 신라호텔은 원래 망빙의 성지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먹은 사람이 계속 먹어야 되겠네요. 영화 얘기 좀 해봐요. 아 예. 범죄도시가 600만이 넘었다라는 순식간이다. 진짜. 범죄도시 시리즈가 어느 정도는 검증된 입장료도 많이 오르고 두 사람이 한 번 갔다 왔다 하면 5만 원씩 써야 되니까 뭔가 좀 검증된 영화만 극장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한 프랜차이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렇죠. 마동석이 나와서 사람 패고 웃기고 하니까 내가 보기엔 변곡점이야. 1편 2편은 성공했기 때문에 3편까지 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으면 4편은 망하지. 너무 원패턴이다. 이거 무슨 스티븐 씨가 영화 같지 않습니까? 나와서 다 모가지 꺾어서 죽이는 그런 영화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성룡 나오는 시리즈 같이 캐릭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편씩 계속 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3편이 지금 뭐 지금 천만은 2편보다 빨라요. 4편이 진짜 중요해질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분노의 질주나 이런 시리즈물을 찍을 때 가장 할리우드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더 멋진 액션 더 돈을 많이 때려붙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사실 범죄도시는 2편이랑 3편이랑 제작비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성룡이나 스티븐 씨갈은 몸놀림에 분명히 볼 게 있어요. 스티븐 씨갈은 야 사람 관절을 저렇게 꼽는구나. 성룡은 아 왜 저렇게 피해다녀? 근데 이건 그냥 주먹질 한 번에 사람이 날아가네? 공감이 안 가.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2편에서 마동석은 베트남에 가서 거기 현직 경찰들 다 진짜 뭐 깔아 해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훌륭하면 과정이야 좀 센 까도 되고 밀어버려도 된다. 3편은 이제 광수대예요. 관할이고 뭐가 없어요. 또 주제가 3편 주제야 또 마약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약간 탑승하시나 했는데 악당이 일본 놈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거 균형을 맞췄구나. 지금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가 또 나와? 개봉했어. 리부트예요. 리부트. 옵티머스 프라임 죽고 끝난 거 아니야? 죽질 않았고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 번 죽다 부활했는데 완전히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지 않았나? 지구에 위기가 생기면 또 와요. 얘들 또 와? 계속 입국 시도를 합니다. 입국 시도? 스티븐 유처럼. 근데 이제 얘는 점점점점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도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신 로봇이잖아요. 이 말만 해도 웃기네. 예를 들면 늙으면 나이 많은 로봇은 수염 달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로봇인데 나이가 들었다고 녹슬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염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유치하지 않나. 1편, 2편까지는 그래도 봤는데 3편부터는 정말 그 설정 자체가 그 다음부터는 구분도 안 가.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 존재들이고 중심이 아예 로봇으로 가버리니까 이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작품은 그래도 인간과의 공조. 조금 낫더라고요. 어차피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굉장히 노골적인 눈요기 시리즈입니다. 마이클 베이가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감독이 바뀌었어요. 이번 영화는 그래도 서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다. 하지만 그래도 스피너프가 나왔었는데 범블비보다는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범블비보다는 재미없어요. 부기맨 개봉했어요. 아, 복부 영화. 스티븐 킹의 원작에 부기맨이라는 부기맨? 네, 꽤 무섭습니다. 어떤 종류의 슬래셔? 아니요, 아니요. 깜놀. 영화 용어로는 점프스케어라고 합니다. 갑자기 빵 나오면서 놀래키네요. 한 분의 이 지점까지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실체가 안 보여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롭새비지 감독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수가 눈 사이가 멀다고 싫어했던 인어공주 있잖아요. 실택에 오다? 이상하다. 스트레인지. 그게 싫어하는 거야. 아니, 싫어하진 않아. 나는 친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난 말할 거야. 넌 멀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전 세계적으로도 실패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게 실패했고요. 이런 판타지를 보면서까지 내가 여러 가지 가치를 강요받는 기분을 느끼면서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정작 흑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백인들이 가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들 중에 눈 감격이 좁은 사람도 많이거든요. 거꾸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못생겼다 이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그 밸런스를 보면 뭔가 불편해요. 인간인 왕자가 홀딱 반할 정도예요? 라고 말해놓고 이만큼 멀어버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감정입이 안 되잖아. 흑인의 문제가 아니야. 본인 말에 따르면 운전할 땐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하게 보여. 노래도 잘하더만. 네. 노래 엄청 잘해요. 근데 그 여기를 안 올리는 눈 폭이다. 중간에 사악한 마녀가 백인미녀로 변장을 해서 왕자를 꼬시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를 보신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왕자가 저기서 넘어가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넘어가야 된다. 넘어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넘어가는 게 개혈성이 맞다. 여러모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어공주 아빠는 백인이에요. 딸들은 전 세계의 인종이 다 있어요. 아버지가 수리하신가 보지. 아버지가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다는 다 이어져 있잖아. 그거 이해해 줘야지. 야 이 오염수 풀리는데 큰일 났네. 아버지가 수리하신 거지. 모든 인종이 있는 게 맞지. 바다의 제왕인데. 미국 아빠다의 제왕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뭐 나는 충분히 납득이 가네. 근데 눈 사이가 먼 건 납득이 안 돼요? 인간하고 싸우는 설정에는 모르겠어. 인간 왕자가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 아니야. 종을 뛰어넘는 사랑인데야.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입장! 안녕하세요. 인어공주 실패한 얘기 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히스패닉계 백설공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설이란 다른 걸 흑설로 고쳐야 되지. 그렇죠. 흑설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 브라운 이런 걸 고쳐야지. 디즈니는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요. 할리 베일리가 받은 출연료를 보면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으로 나왔던 엠마와슨이나 이런 친구들이 맞는 출연료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애초에 버짓을 낮추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걸로 방패 삼고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먹먹고 알먹고. 네. 왜냐하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영화 또 뭐 있습니까? 금요일 날 오픈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사냥개들이라고 있어요. 청년경찰이랑 사자라는 영화 연출했었던 감독이 연출했거든요. 복싱 선수 두 명이 사채업, 대부업에 휘말리게 돼요. 그런데 착한 대부업자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그럼 대부업은 망했지. 아무튼 이제 거기에 큰 손이 있고 두 사람이 그들을 도우면서 악의 존재를 물리친다라는. 청년경찰이랑 거의 플롯이 비슷한데 8부작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경찰도 역시 두 명의 젊은 남자 주인공. 브로맨스. 사자라는 영화는 정말 이것이 21생 영화가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망한 영화고. 자기가 잘하는 걸로 돌아온 것 같네요. 김세론 씨가 출연을 하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저는 물론 잘못했지만 그 배우만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스태프와 감독님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인데. 그래서 사냥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업계에서? 먼저 스크리너 보고 하신 분들은 어 재미있는 것 같다. 예측해봐도 됩니까? 예측. 재미있을 것 같아요. 김주환 감독이 액션 시퀀스를 잘 찍는 감독이 아니에요. 청년경찰도 사실은 코미디로 성공한 영화지 액션이 좋아서 성공한 영화 아니었거든요. 사자는 보신 분 안 계시죠? 봤습니다. 사자의 액션씬은 21세기에 지금 액션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액션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으셨대요. 우도완이랑 이상희라는 두 배우가 못 만들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까지 길게 들을 만한 지리지는 아닌 것 같다. 신장씨 변호사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말로는 3000년의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3000년의 갈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습니다. 성인판 요술램프. 성인판? 성인판 요술램프. 맞아요. 성인판이야? 정말 갈망을 하는 소원만 들어줘요. 그냥 형식적 소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정말 내면으로부터는 정말 갈망이 뭐냐. 육체적인 갈망. 권력. 지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원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무슨 동화만 나왔겠어요. 천일 동안 온갖 육체적 욕망, 권력, 지식에 대한 욕망 이런 얘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환만만 골라서 지금 천일야화가 남은 건데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내면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조지 밀러 감독이거든요. 매드맥스 3. 매드맥스 3. 매드맥스 3. 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매드맥스 3. 그 감독이라면. 그런데 그 감독은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틸다 스윈튼입니다. 틸다 스윈튼은 설국열차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힘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마지막으로 남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는 틸다 스윈튼 자체가 서사학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지금 넷플릭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 있어요. 60년생이거든요, 틸다 스윈튼이. 60대 여성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명과. 아니야, 아니야. 컴버비치가 잘생김을 연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배우자인 유준열이 잘생김을 연기하잖아. 틸다 스윈튼은 60대 여성이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연기하는데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게 이제 너무 오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야? 보세요. 사람들은 다 환난고초를 겪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얘깃거리가 되는 거죠. 몇 년 뒤에도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오늘의 빡침은 내일의 얘깃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 본인의 10월달 운명이 되세요. 10월달이면 쫙 올 거. 검찰공화국의 총선 전략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몇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야당은 범죄 집단이다. 이재명 대장동,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돈 밝히는 위선자들, 범죄자들. 이 프레임이 한쪽으로 쫙 총선 전략이야. 돈 밝히고 코인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운전하고 이런 거지. 또 하나가 이 독립기관들 장악하는 거. 인권이나 선관이나 방통이나 이런 위자가 붙은 데들이 독립적으로 그 분야를 규율하라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날리려고 엄청나게 괴롭혔지. 인권위는 실패했고 방통위는 절반 왔고 선관위는 지금 막 하고 있고. 이것도 다 선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통위에는 이동관 안 튼다는 거잖아. 이동관 아들 학폭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그럼 또? 아이고, 뭐. 자, 이게 피해 학생 진술 내용이에요.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아들이 나를 때렸고. 싸움하라고 시켰는데 싸우지 않으면 또 이유 없이 때렸다. 군대에서 정말 거지 같은 선인병 만나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영천 갈 일이에요, 이거는. DP에도 저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질이 나쁜 건데 피해 다니면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300번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자, 지금부터 300번 한다 하면서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300번. 이러고 샜다는 얘기야. 진짜 재질이 나쁜 거지. 또 나를 즐겁게 해줘라. 쟤를 때리고 와라. 본인을 조폭의 두목처럼 생각하고 군림했던 거거든, 완전히. 지금까지 나온 학폭 사례 중에 제일 악실이야, 이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2015년에 이분이 제보를 한 거예요. 청와대 고위 공직자녀라고 하는 학생 신변보호를 쓰러졌다고 공직자녀를 누구예요? 제가 본 의원이 들은 거로는 전 대변인을 했던 이동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이분이 당시 하나고 교수했거든요. 전후 사정을 얘기합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 회의 시간에 두 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용서를 하더라도 법 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과 폐해 학생을 분리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학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제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폭위가 왜 열리지 않았냐. 청와대 이동관 씨 대변인 부인이 학교에 와서 그 말을 교무회의 시간에 했던 교사들 명단을 적어내라. 저거 달라.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묻혀버린 거예요. 결국 나들은 전학을 가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가 안 돼서 학교를 잘 갔어요. 만약에 학폭위가 열려서 생기부에 기재가 됐으면 학교에 못 들어갔을 것이다. 전경원 창고인, 잠깐 나와주십시오. 입학사정관으로 있었죠. 만약에 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기재됐다면 수시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합격이 가능합니까? 입학사정에서는 아마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가 돼 있으면 불합격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시부정에 아주 당시에 국회에서 이 사항이 기재돼서는 안 된다고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 권력은 법을 피해서 이런 교묘한 입시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구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 학생을 봐줬느냐. 학교폭력위원회는 중재로 끝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저도 일선학교의 학교폭력위원으로 위촉받아서 몇 년 활동을 했었거든요. 초기에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재량사항이 아닌데 당시 교감 선생님이 그걸 그냥 전학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왜? 열었으면 지금 나오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게 서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 절차에 회부를 안 해버린 거예요. 재판을 안 연 거예요. 아예. 그리고 밖으로 빼버린 거예요. 열리게 돼 있는 학폭위를 안 열도록 만든 힘의 정체는 뭐냐 이거야. 학폭위만 안 열리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나와. 이 교감의 학폭위를 안 열었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피해자들의 진정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육청에도 넣고 서울시에도 넣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당시 학폭위 위원장이 누구냐면 하나고등학교 교감선생이에요. 이 교감선생을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학폭위를 열지 않은 미개체에 대해서 경고를 요구하고 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궁금해.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람이 누굴까? 사건을 검사가 두 명이 시간을 1년 넘게 쭉 끌고 왔기 때문에 검사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누구? 고발사주 손준성. 그리고 마지막에 무혐의 처분을 한 사람은 김도균이라는 검사인데 김도균은 누구? 그리고 2018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형사 제6부장을 했던 윤석열 최측근입니다.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을 누가 했냐면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위라는 사람이 했어요. 김승윤이요? 고등학교 이사장을 하나금융지주 대표가 해. 금융지주 김승윤이 누구냐? mb와 고대 동문. 고대 동문. 절친. 절친. 그러고 나서 누가 하나고등학교로 오느냐? 김가경. 이분이 누구냐? 전 검찰총장 고대 이명박 동문. 이 하나고 자체가 mb 때 만들어진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mb 시절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동관 아들을 어떻게 그 하나고에서 학폭위를 열 수가 있었겠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학폭위만 안 연 게 아니라 검찰이 1년 반을 손에 쥐고 있다가 무혐의. 이게 출발이 학생이 1년 동안 당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선생이 이거 이렇게 조선 되겠냐라고 교무위원회에서 항의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학교 내에서 안 통하니까 이제 제보자가 나온 거예요. 증거불충분이라는 얘기가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게요. 범죄의 혐의가 뭐냐면 열어야 되도록 법에 열도록 되는데 왜 안 열었냐라는 거잖아요. 뭐 조사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도 봤잖아요. 그분이 안 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열렸어. 그건 팩트야. 안 열렸어. 안 열렸어. 열어서 예를 들어서 가볍게 봐줬다 이런 거면 실제로 가벼운 거냐 아니면 진짜 무거운 사안이냐 이걸 따져보고 있는데 그냥 안 열렸잖아. 얘 전학 갔잖아. 그런데 무혐의 증거가 없대. 증언도 있는데. 이동관을 처음에 후보로 올릴 때 이 이야기 다시 나왔을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어.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취재가 가장 안 되는 게 피해 당사자. 찾을 수가 없어요. 가해자는 지금 다 찾았어요. 심지어 페이스북까지 다 찾았어요. 어제자로 싹 정리했다고 하더라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서울시의원 중에 난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검사가 무서워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뉴사이킥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외상광고 사건이라는 게 있었더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4대 1간지에다가 하단통으로 하나에 한 2, 3천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하나 고등학교 교사 전원의 명의로 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광고가 실립니다. 그런데 이 시의원이 니네 그거 광고 학교 돈으로 하면 배임 횡령이야. 교사들이 돈을 모아서 할 거예요. 교사들 돈 내기 싫은 사람들을 함부로 돈 내게 하면 노동법 위반에다가 직관 남용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하나금융지주 복지재단이 돈을 내고 광고를 해요. 빌려준 거다. 교사들이 갚을 거다. 이러면서 광고를 해요. 그런데 이걸 당시 서울시의원이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쭉 추적을 하는데 갑자기 이 감사보고서 요약번 서울교육청 홈피에도 게재되어 있는 문건이에요. 그런데 교사 한 분이 나도 좀 보여줘 하니까 알았어 하고 전달을 해줬는데 양천경찰서에서 공공비밀 누설죄로 인지수사를 해서 당신 피의자로 입건됐으니까 곧 조사받으러 나와라.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 걸 시의원이 교사한테 보여줬다고 네. 전달을 해줬는데 파일을 전달을 해줬는데 인지수사로 공공기밀 누설죄 그런데 이 사건이 덮인 다음에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자기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검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고 너무 놀라서 내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동관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청와대 대변인하고 홍보수석하고 언론 특별 보좌관 했는데 정연주 사장 KBS 살리고 MBC PD스톱 제작진들 잡혀들어가고 정편 만드는 미디어법 날치기 지상파 사장들 낙하산 그러면서 언론인들 대량 해고하고 한국 언론 흑역사에 이분의 이름이 점점점점이 박혀 있어요.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거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용산의 사고방식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걸 왜곡해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이거 해가지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여론 지형이 나쁘다. 그러니 김관진. 마찬가지야 김관진도. 댓글 공작.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가지고 북한 상대하라고 했더니 국민들 상대로 여론 댓글 공작했던 김관진을 왜 부르고 이동을 왜 부르겠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안 받쳐주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나쁜 여론이 형성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까 방화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수단체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주에도 그렇고 뭘 하고 있냐면요. 언론의 불공정한 언론을 어떻게 희정할 것인지를 자기들끼리 토론회를 갖고 있어요. 당황스러운 게 TV조선도 있고 채널A도 있고 한가운데서 TV조선과 채널A 사이에서 보수단체가 언론이 불공정하다는 걸 토론회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라고 봤대요. 왜냐하면 MBC에 저녁 6시에 신양식이 라디오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가 1위야 지금. 이게 얼마나 불공정해. 김호준 자르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아벤마처럼 바퀴벌레라고 안 한 게 어디야. 심지어는 SBS의 보수선. 그 양반 보수 완전 보수거든. 완전 보수죠. 완전 보수임에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거기도 잘랐어. 진보 보수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예의에만 해야 돼. 예의에만. 그 아들이 전학관 뒤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갔대요. 수시전형으로. 이게 나왔던 2012년이거든요. 그때 수시전형 초기기 때문에 제대로 틀이 안 갖춰져 했을 때고 그때 서류 낸 걸 가지고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은 저렇게 돼 있잖아요. 조민 씨 지금 의사 자격까지 뺏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저런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가 무슨 수시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 거래잖아요. 조민 씨랑.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을 불러드리는 주체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혹은 바깥에 있는 총선에 출마해야 하는 검찰 출신 또는 측근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면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혹은 내가 측근이라고 혹은 검찰 출신이라고 말하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획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면 해본 사람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이라도 불러서 빨리빨리 작업하자. 역시 일은 해본 사람이잖아. 그때는 20%대까지 떨어졌던 걸 우리가 과반수 이상으로 끌어올렸잖아. 네. 해봐서 알아요. 원래 안 해본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안 해본 게 없어 내가. 그런데 아마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전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기사에 보면 어떤 악재가 나와도 양쪽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기들이 잘못 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과거에는 먹혔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10년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지율 50% 프로젝트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다 해도 안 되지. 기자회견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거 하이킥인지 모건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동관 이용 오면 다 해결되니까 9월 중으로 정리하도록 해. 내가 그 시절에 MBC 라주하다가 잘린 사람이잖아. 그때 내가 잠깐 얘기해줄게. 받아 적어야 돼 지금부터? 그때 색다른 상담사람을 하고 있었어. 그렇죠. 어디 가면 내가 항상 1등 하잖아. 이 시절이야. 6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PD가 없어져. 없어졌다며. 없어졌다며. 프로그램은 있는데 담당 PD가 없어져. 어머. 담당 PD가 없어. 이시발. 단대로 발령이 가버렸어. PD가 없어지면 어떻게 방송을 만들어. 그러니까. PD가 없어진다? 착각 없어진다? 나만 남는다? PD가 무슨 공연 기획하는 글로 갔을 거야. 아마 그때 그 PD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때는 뭐 한학습 PD 같은 경우 PD수첩 만들다가 아이스링크 관리인으로 갔잖아.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이 지금 돌아온다는 얘기지. 지금. 그쪽에서는 그런 시절이 곧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쉐도우 케비넷까지 다 짜놨더라고. MBC 사장은 누구 뭐 보도 홍보장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사장도 짜르고. 일단 KBS가 조금 더 만만하니까 KBS부터 오늘 방통위 회의하면서 KBS 이사를 잘라야 된다. 이 양반 구속됐거든. 조선일보 재심사 심사위원장 했던 광수대학교 교수님인가? 그분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상인이라고 대통령 몫으로 간 사람이. 그런데 방통위는 KBS 이사를 자를 권한이 없어요. 없어. 없는데 그걸 정식 안건으로 올리제.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올리면 2대1로 저쪽이 통과가 돼요. 왜냐. 최민이를 아직 발령을 안 냈거든. 일부러. 2대1을 유지하려고. 다 그런 계산이 있어도 이 안건이 왜 지금 올라왔겠어요? 한상이 면직돼서 2대2였다가 2대1이 됐잖아 지금. 김현 혼자 앉아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지금 MBC 쪽은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한상의 방통위원장 면직된 날이랑 앞색 온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날 강렬하게 느꼈지.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 제작진 애들에게 가을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여름휴가를 빨리 다녀와라. 여름휴가를 다녀와라. 그런데 이게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개인에게 조합원이나 직원들 개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이거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있더라고. 계획들이 있지만 신장식은 버티기 힘들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있어.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왔거든. 혼자서 방송을 한 거야. 보직 없는 PD 있잖아. 보직 없는 PD. 그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관두기를 바라는 거지. 관두라고 하는 날까지 계속 있었어 난. 지금 하이킥 제작진들은 각오를 하고 있어요. 원래 시세방송이 무조건 일본 타겟이에요. 지금 청취율 1위를 안 되잖아. 그리고 다스베이도 나오고 있잖아. 시발. 겸손힘들도 나오고. 없애버려야지. 신빈한 선생님 여름휴가 다녀오세요. 가능한 하지만 멀리게 다녀오세요. 일단 7월에 반드시 1등을 해야겠다.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가 구성이 된다고 하지만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저라지만 PD수첩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아니 MBC는 그렇다고 KBS 시사지껴 생각 안 나? 시사 프로그램 다 없어졌잖아. 그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곱수가 그렇게 이틀을 집사하고 팟캐스트로 팟캐스트로 그래서 낙곱수 한 건데 다 없애버려가지고 일단 다 없애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때려줬겠지. 그럴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달라져 있거든요. 하반기부터는 아주 난리법석에 벌어질 거야 여기저기서. 청소년 때까지? 응 청소년 때까지. 그래서 청소년에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면 큰일이 벌어지겠지. 자 신상식 변호사는 이제 우리가 더 자주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나? 자기 뜻대로면 안 돼요. 이미 뜻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여의도 분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신기하다. 여의도 주변에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뀌어 전혀. 양쪽도 안 흔들려. 푸꾸시마도 안 흔들리고 코인에도 안 흔들리고 뭐 이러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미 결론이 났거든. 절대 안 흔들려요. 작년 12월 말에 뉴스공장하고 신장기업을 끝냈으면 어디 가서 찌질찌질하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 자기들 세계 기준으로는 자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10년 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지 그대로. 그래도 신장식은 짤린다. 좀 그만해. 왜 자꾸 자라고 있는 사람을. 신장식이 짤리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1등은 힘들다 만들면 된다고. 1등은. 내가 겸손에 힘든 일을 다 만들었으니까 1등은 힘들다 만들어가지고. 같은 스튜디오 쓰면 되지. 아침에는 내가 하고 저녁에는 거기서 하고. 뭘 좋아해. 짤린다는 얘기를. 안녕한 사장님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서 mbc와 함께. mbc 라디오 시사를 지키겠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를 지키겠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를 지키겠습니다. 사장님 화이팅. 오늘 아침에 갔더니 pd가 없어. 그렇게 막 했어.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다는 거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나도 뜻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녁 방송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방 넓혀야 되겠네. 자 이제 가세요. 가을쯤 되면 난리법석이 벌어질 거예요. 민당에서는 이재명으로 안 된다. 검찰에서는 대장동 동봉투 코인 다음 사건 터뜨릴 것이고 새로운 정당 한쪽에서는 뜬다고 하고 난리법석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어딜 봐? 나를 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